희극인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요즘 쉽지가 않은 시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희극인 회장. 그러니까 이익이 선배이자 오늘 여기 주최자이자 리더로서 일단 우리 공제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일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회비를 좀. 또 시작이네, 또 시작. 회장님, 또 시작이에요. 선배님, 나도 되는데. 선배님이 그냥 다 되세요. 어, 뉴스다. 뉴스 나온다. 뉴스야.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희극인협회 사무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m 장신의 희극인 이광수 씨를. 아, 나 이거. 예전에 실제로 있지 않았어, 우리한테 쓸 수. 와, 저거를 저렇게 사준 거야? 야, 야간치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시릴러구나. 독극강이 왔어. 야, 독극강이 왔어. 야, 넌 뭐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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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